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슈크입니다 방탄단 지민의 tv 프로그램이 전세계 방영자의 예정이라는 소식을 이어서 전세계 방탄단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방탄단 지민은 kbs tv 인기 프로그램 홍김동전의 특별출연에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이달 kbs tv 홍김동전에 출연한 방탄단 지민은 홍진경 조세호 김숙 주우재 등과 환상적 케미스트리 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탄단 지민이 출연한 홍김동전은 국내소만 공식 방영되어서 전세계 수많은 비트스팬들을 아쉽게 만들었는데요 4월 21일 kbs는 공식 SNS를 통해 전세계 수많은 비트스팬들을 글자대로 흥분의 도관으로 몰아 넣은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방탄단 지민이 출연해서 커다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 홍김동전을 전세계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kbs tv 발표에 따르면 방탄단 지민이 출연한 홍김동전 풀 에피소드는 오늘 5월 2일 kbs 월드 tv를 통해 전세계에서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월드 tv는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디지털 지상파 tv, 위성 tv, 케이블 tv 등 거의 모든 채널로 방송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자막이 없는 짧은 동영상만 시청한 전세계 수많은 비트스팬들이 SS를 통해서 흥분을 감치지 못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조코였습니다 kbs